안녕하세요 KTV 네트워크 12일차 15시 청약경쟁률입니다 예상보다 많은 시장에 관심이죠 둘 중에 하나겠죠 돈 냄새가 나거나 심심하거나 우자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공모적 없기 때문에 증시도 그닥 뭐 흐름이 그냥저냥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3시 현재 청약경쟁률입니다 아까 12시 30분경에 올려드렸었는데 그때 한 증거감이 1조 정도 들어왔었고요 지금은 한 3조 가까이 들어왔죠 한 2조 정도가 2시간 반 만에 들어온 겁니다 최근에 경향이 15시부터 16시까지 이틀 동안 들어온 증거금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경향을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최대 한 5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 4조에서 5조까지는 가능하겠죠 오전에 예측했던 거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균등으로 봤을 때는 가장 유리한 거는 배정이 가장 많은 한투죠 그런데 하의도 제법 많고요 어차피 청약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청약수수료 없는 데를 찾는다 그러면 NH와 유진인데 배정이 조금 적으니까 감안하셔야 되고 최종 한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약간 균형을 맞을 텐데 한 주라도 더 받고 싶다 그러면 균등으로 조금 3시 40분 이후에 청약을 하는 게 좋겠죠 너무 늦게 하다 보면 장애가 생기거나 손 떨리는 수저치 논사 청약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비례를 풀청약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증권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고민이 생기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수수료 생각하지 말고 많이 배정받는데 청약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2,000원밖에 안 되니까 비례하는 분들은 평균 증정률이 지금 한 200 정도 나왔고요 비례 한 주 금액은 어차피 여기 아니면 여기를 넣어야 되겠죠 한 투 아니면 NH를 넣어야지 비례 배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NH가 청약 수수료가 없는 대신에 균등 수량이 조금 적죠 한 10주 정도 차이나 10주 금액으로 한 6만 원이니까 상장일 날 시세를 좀 준다 그러면 한 투가 무조건 수수료 무시하고 들어가는 게 날 거지만 리스크를 항상 감안한다 그러면 2,000원도 아깝죠 사실 NH를 청약한다고 봤을 때 지금 한 170주 정도 예상이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한 100주 전후로 되겠죠 들어오는 속도 증거금 들어오는 속도를 봤을 때 100주 전후면 5,800원 곱하기 58만 원이니까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풀청약해서 받아도 상관없는 금액이겠죠 가족 계좌까지 다 청약을 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200주 좀 못되게 받을 것 같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은 뭐 그 정도는 10% 정도 손실 감안하고 문제는 여러 계좌를 받게 되면 상장일 날 매도하기가 조금 불편하죠 대체로 옮긴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는 경향이 그냥 뭐 대체 안 하고 그냥 다 로그인해서 파는데 예전에는 계좌를 여러 증권사를 받아놨더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 증권사로 다 청약하는 게 편하긴 하고 시간이 뭐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어차피 좀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균등수랑은 딱 조금 더 줄어들 거고요 경쟁률 비례배정수도 약간 비슷해지겠죠 어차피 최약수량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비례 경쟁률을 보면은 이게 조금 격차가 줄어들 겁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수도 거의 다 빨간색이고 어제 중국에서 지준률을 내렸죠 지급준비율을 내렸다는 거는 은행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자금이 줄었기 때문에 시장에 풀리는 돈이 커졌다 헝다 사태 때문에 미국은 돈을 좀 쪼이는데 중국은 돈을 풀고 있죠 거꾸로 가고 있죠 지금 외국인들은 중국과 한국 증시를 같은 테마로 묶어서 보기 때문에 중국이 좀 안 좋으면은 그 돈 자금이 한국 쪽이나 일본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보도자료나 이런 거에서 본 내용들이고요 일단 오미크론 관련도 전파력만 높다 뿐이지 치명률이나 이런 것도 조금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기사 논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수요 예측 결과가 좀 안 좋았지만 받아도 그닥 그렇게 크게 감내할 수준 이상은 아니죠 풀청약해서 받는다고 해도 100만 원 정도면은 뭐 네 리파인이나 M2M은 훨씬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청약을 한 3시 40분에 청약을 할 예정이고요 조금 더 지켜보다가 청약을 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6시 이후에 최종 배정수량 경쟁률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